검사님! 괜찮습니다. 부담스러움 아직 드십시오. 아닙니다. 저희는 피의자에게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. 피의자라니요? 그게 무슨...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저는 알잖아요. 검사님 코. 버팔로 일행이랑 같이 불법 카지노에 계셨죠? 도박하셨잖아요. 불법인 건 아시죠? 게다가 오늘 이렇게 검사되신 분이 말이죠. 아, 친구들이 하도... 검사님이 불법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거. 그거 국민 혈세를 월급으로 받아서 조폭 자금 대주는 겁니다. 아, 난 땄어요. 아니, 그게... 자술서 쓰러 오세요. 예? 뭐라고요? 자술서 쓰러 오시라고요. 준 거 있어요? 그 카지노 오빠 CCTV 우리 팀이 다 압수했어요. 그러니까 쓰러 오세요. 못 써요. 쓰셔야 할 텐데요. 아, 절대 못 써요. 출두 요구에 불응하면 전국이 지명수배되는 건 아시죠? 잠깐만요. 차경이라고 그랬죠? 전 국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게 경찰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. 왜요? 한 번만 봐주세요. 강남경찰서입니다. 자술서 쓰러 꼭 오세요. 아니, 뭐 저런 재수 없는 인간이 다 있어? 저게 검사야, 저게. 아유, 저 재수 없는 인간이 다 있어, 저이씨. 왜요? 주먹이 운다, 주먹이 울어. 타. 내가 안 보자 religion. 아유, 저 zum